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밝다 아 너무 좋아 밝아 밝아 오 인체의 신비 야 또 왔냐? 이빨 털려볼래? 어? 별로가 빨래 됐다 이런데 있을거야 분명 아 빨리 찾지 않았나 여기도? 어허 아 나 없는데 여깄어요? 내꺼 찾아도 되는데 빨리 아야야야야 무서워 죽겠네 에헴 에헴 어 누구야? 아 아하하하하 어 여로야 네? 너 멀리서 봐도 빈다 아마 괴물인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난 너 아하하하 야야야 니들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 야 뭐야 아 뭐야 이거 또 뭐야 야 저거 왜 저거 또 움직이는 귀신이야 아 하지마아 야 그거 어딨지? 어 뭐야 야 나 그만 때려 야 야 범수야 내꺼 봤냐? 어 어 봤는데 내가 열차 본적 있어? 어 어디 순식 채팅 안보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님만 오세요 다른 분들은 계시구요 제가 잠깐 이현님 잠깐 올라와주세요 올가 없이 가요 이거 아니잖아 형 제가 이현님 신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이요 거울님 거울님 제가 무서운걸 보고싶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하 아니ré 양호실 어! 야야야야! 이씨! 무서워 죽겠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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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야 일로와봐. 왜왜왜? 아, 놀래가지고. 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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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시끄러워! 야, 우리 지금 봄서 여기 없냐? 왜왜왜왜 벗겨보겠습니다. 아하하하 하나, 둘, 셋, 옆, 옆, 하나, 둘, 셋, 옆, 다섯, 그리고, 주환이가 바뀔거에요.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무서워. 어! 아, 나 근데 빨리 열쇠 찾아야 하는데, 열쇠가 어딨냐? 뭐할건? 얘들아, 귀신이 막 돌아다니봐. 보여, 귀신이 내 눈에 막. 형? 화장실에 있나? 어우, 놀란 애야, 이씨. 하지마. 출입금지. 왜 귀신이랑 서, 사역을 하고 있어. 아하하하. 1학년 1반. 화장실 어디있지, 화장실? 여기! 여기가 화장실이야? 어? 아, 왜 안가봤네 내가.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 오오오. 아이씨, 아이씨, 아이아이, 놀랄라이. 아, 구장 좀 할라고. 어, 잘 만들었네. 어, 놀랄라야. 어? 나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어? 나 상장이 없는데, 상자가? 아이씨. 아이씨. 상, 야 상장 어딨냐? 상장 어딨어? 상장 어딨어? 없는데 나는 상장? 이게, 이게 두개가 끝이 아닌가? 요완, 요완, 요완. 아, 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찾았다. 얘들아 이제 2학년 4반으로 가자. 다 찾았다.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오오오. 오오오, 야. 종기, 종기통 살인마. 쯔쯔. 아유, 여기, 뭐. 귀신 역할 하시나? 고생,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십니다. 불쯔쯔야. 야, 2학년 3반 어딨냐? 어? 여긴가보다. 야, 여기야? 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시끄러워, 야. 여기를? 문을 열고? 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홀. 야, 얘들아, 여기 봐봐! 홀. 여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나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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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 여기가 그겁니다. 뭐? 카고매, 카고매입니다. 카고매, 카고매. 막 씁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뭐지? 가, 가구점입니다. 하하하하. 카고매, 카고매로 말씀드리자면 오래전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주술로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 영혼에다가 사람을 빙을 시키는 아주 무서운 주술입니다. 아, 그렇구만. 하하. 하하. 자, 잠시만요. 네. 그냥 얘기해볼겁니다. 어, 여기서 뭐어떡하라고. 우리도 한번 카고매, 카고매, 게임을 한번 해볼까? 어, 좋아. 어! 야, 여기 한번 그럼 동그랗게 서봐. 한번 해보자, 우리도. 강영수를 한번 외워보자. 강영수 어, 언니? 너네들도 게임을 하러 왔니? 아, 아주머니.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국밥 하나요. 아주머니, 시원한 국밥 하나요. 아주머니, 시원한 국밥 하나요. 아주머니, 시원한 국밥 하나요. 아주머니, 시원한 국밥 하나요. 야야, 조용히겠어요. 야, 몰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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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해. 오케이 오케이. 에헤, 귀신이다! 으아! 어! 호!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지 못해. 헐. 왜요? 왜요?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나갈 수 없어. 싫어요. 만약 억지로 나간다 한다면, 너네 밑에 있는 그 아이처럼 될거야. 아니. 아니. 우리야, 나 먼저 나갈거야. 야! 하하하하. 나갔어. 나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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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눈을 감아야 돼? 진짜? 진짜 감으세요 네 감았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세요 네 숙였어요 아니요 마크 아 실제로 숙였지 자 벽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노래가 시작되면 돌아주면 됩니다 아 네 뾰제 큐 흐흐흐흫 퐁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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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땅 어? 너의 뒤에는 내가 있는지? 홍개 넣어 제 뒤에요?? 응 제, 제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게임을 시작하자 어엌! 야 홍개가 죽었어!! 야 이런 게임이구만!! 이런 게임이었구만!! 이런 게임이었구만 자 그럼 시작할게 이젠 진실 지겠지? 제대로 하자 시원으로 누워고 아이고 자 너의 눈에 눈에 까이 바이 이 수건이 있습니다 야 왜 봐 보는 거 아니야 왜 봐 보고 말하면 누가 못 맞춰 완전 방법 아냐 야 아씨 야 범위가 죽어버렸어 감히 날 놀려? ㅁㅆ ㅎㅔㅔㅋㅋㅋㅋ 보고 말한 ㅋㅋㅋㅋ 어헣 야 이번엔 요루가하자 어 무서워요 AA 진짜 제대로 하자고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 죽지마자 얘들아 자고네 타고네 제잔 속아 매잡은 새니 언제 언제 나올까 새벽의 밤에 아까 거북이가 미끄러졌네 니 뒤의 얼굴은 누구고 자, 요리야 니 뒤에는 누가 있니? 단미우니? 다시 한번 말해줬네 단미우니? 안 돼 카고맨님 이게 아픔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애들이 다 죽고 있어 단미우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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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す관나 línea 수관 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살로 남자라 수고나. 어, 피를 느껴졌다. 오케이, 앉아라. 오케이. 1대1에 게임을 너무 쉽지 않아? 수호야 나도 해야해 아니 가자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벽을 붙어서 돌려 알겠습니다 수호야 꼭 살아남자 아 잠시만 화장실 좀 더할게요 너가 눈을 뜨렴 음...네 이 주위를 돌아봐봐 둘러보라고? 응 돌아보라고? 왜..왜 돌아보래? 왜? 왜? 넌 죽었는데 왜 영입했어? 죽은거였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 어? 나 혼자 살아남았잖아? 그래 넌 살아남았어 축하해 근데 말이야 내가 신체부위가 하나 모자라 죽어줘야겠어 쇼발꿈 꿈이 꿈사기까지 정말 기분이 더럽구만 학교가 아니라는데 학교 늦겄다 야 학교 늦겄어 또 가면은 아 또 혼날텐데 아 어이 오늘 수건이랑 홍개랑 놀아야지 아 학교는 정말 즐거운 곳이야 어디갔어 어디갔니 아 아 됐다 됐다 저기다 애들아 나왔어 아 애들 오늘 왜 다 지각했냐 뭐 이런 애들이 아닌데 애들아 애들 왜 늦게 왔지 물어볼까 애들한테 애들아 응 안녕 여메아 무슨일이야 어 야 거기 홍개자리잖아 빨리 나와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여긴 내 자리야 여긴 내 자리야 어 이왕영 올라온지 언젠데 아니 니 짝꿍 얼굴도 못 알아보니 너 꿈 덜 깼어 무슨 소리야 그나저나 요루루랑 애들이 언제 다 오는거지 여메아 너 어디 아프니 요루루는 누구야 우리 반에 그런 애들 없어 너 촉각하는거 아냐 무슨 소리야 애들이 있다고 뭐야 어디 그게 꿈이 아니고 설마 아니 내가 지금 어디 어제 저기 구관에 들어갔는데 저기 설마 저기가 꿈이 아니었던건가 어 뭐야 얘들아 기다려 내가 갈게 네 거기 있는거 다 알아 인마 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 눈이 다 빨갛잖아 허어어어 얘들 다 귀신이 된건가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흐흫 네에에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하얀유무차님이 준비하신 공포달명테스트 캐.. 컨텐츠 가 이렇게 끝이 났군요 여러분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오늘 멤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컨텐츠 만드신분들 제작방 제작자방 거기 한번 가보죠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작자분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자아 자 제작자방 어... 어디갔다 자 연탄님 스킨을 만드셨구요 그리고 늘해랑님은 잡니를 맡으셨어요 그리고 포카칩님은 영상편집을 했구요 자 그리고 트리거 트리거를 하셨구요 타카모토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가 태톨즈님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이 제일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아 누릴 수 있는거구나 이렇게 뭐 한거 없는데 모르는거 다 이따 누르면 나오는구나 마지막일지 모르는 맵이라 꽤나 신경쓰이면서 많은 일을 했던 맵입니다 다음에도 다음에 뵈었으면 하네요 아쉽네요 그리고 화장실 누가 있나 없구나 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연탄님 수유님 그리고 사카모토님 대토유즈님 바람쥐님 그리고 포카치님 그리고 하얀유무차님 팀장 하얀유무차님 한번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레란팀 팀장 하얀입니다 만들어 드리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고 컨텐츠로 드리는 것은 처음이라 무척 떨리네요 이 컨텐츠는 팀원들 개인사정으로 건축 분야와 디자인 인테리어 부분은 제가 대부분 했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다 걱정이에요 이 글도 아닐 것 같아서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 귀신 가면은 참 잘만들었다고 자부해요 다음 컨텐츠도 준비중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변변찮았습니다 아 저 귀신 그 가면 같은거 진짜 잘만드신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귀신 막 보셨죠 아 그건 진짜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해 나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하얀유무차님 늘 해랑팀 이 만든 컨텐츠였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었고요 후기를 다 보셨으면 들어가라는데 어우 어 놀라라 제작자의 방과 제작자의 책들을 보신 후에 이사람에 올라가주세요 뭐가 있는거지 뭐야 끝이 아냐 아직 뭐야 아 야 안올라가져 아 이거구만 아 이 가면이었구나 이 귀신이 시 뭐지 시 시 이름이 뭐더라 카고메카고메 귀신이고 아 이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 날아다니는데 무섭더라고 어 이것도 무섭다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아 여기 위에 그림이 있구나 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늘 해랑팀 컨텐츠를 만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어 좋아요랑 구독하기에는 감사하고 늘 해랑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크흠